안녕하세요. 쇼미테크의 송재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쨘! 어쿠스틱 기타 관리를 위해서 14가지 필수 아이템을 모아봤습니다. 그루브테크 어쿠스틱 기타 테크 킷! 얘는 14가지의 필수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쿠스틱 전용이에요. 그루브테크는 우선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죠. 오토사이클이나 항공기, 자동차, 정밀공구 브랜드 다 가지고 있는 계열사예요. 그래서 믿고 보는 전문 공구들을 전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쿠스틱 기타 테크 킷으로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아이템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보시면 우선은 줄 높이 측정을 위해서 스테인리스 눈금자 그리고 필러 게이지도 있고요. 여기 필러 게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트로스로드 조종류 육각 소켓 렌치들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들. 이렇게 호환 장착되는 최고급 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각 렌치는요. 트로스로드 이런 육각 렌치는 트로스로드 파손하고 마무리 방지해주는 볼 엔드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한 트로스로드 조정이 가능하고요. 높은 내국성하고 완벽한 호환성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 교체를 위한 스트링 와인더도 있고요. 그리고 높이 세팅 다목적 카포 여기 있죠. 이거 카포예요. 그리고 사운드 홀 레브 브레싱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픽업 설치 등의 필수적인. 각도 조절 거울. 얘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쫙 해서 안에 보는 거예요. 이건 치과에서나 볼수록 알았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이렇게 거울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구빠른 셋업을 위해서 이용 가이드북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안에. 이용 가이드북도 있고 여기 아 여기 따로 주머니가 있네요.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네. 허투루 안 놔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머니까지 호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 켜시면은 어쿠스틱에 최적화된 세팅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원래 가격이 10만 6천원인데요. 지금 기분 좋은 가격 8만 4천 8백원으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루브테크 어쿠스틱 기타 테크 킷! 그루브테크 어쿠스틱 기타 캣트 킷! 랩 같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잘اه